제이제이 튜브 나도 원래 탈이 그랬는데 잘 자르니까 이렇게 막 조아졌지 뭐야 사준아 봐봐 힘이 반이야 갑자기 졸리네 나도 갑자기 졸린데 뭐지 뭐지 뭔가 이상한 얘들아 뭔가 이상했는데 소준아 소준아 지우야 지우야 일어나봐 소준아 뭐 이상한거 못봤어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집안에 뭔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잿바 어딘데요 잿바가 들은 거로는 이쪽 베란다였던 것 같거든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 네 가보자요 베란다였는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새로운 레인보우콘이잖아 우와 레인보우콘 친구가 생겼는데 우와 우리 이거 빨리 가서 열어보자 네 좋아요 아래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궁금하다 빨리 가보자 자 우리 한번 각자의 레인보우콘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됐어 어떤 색깔이 나올까 잿바꺼 먼저 열어볼게요 어떤 색깔 먼저 무늬를 한번 보자 어떤 무늬가 나올까 음표인데 음표와 관련되어 있는 레인보우콘은 뭐가 나올까 보세요 오 예쁜 핑크색인데 우와 원숭이 원숭이 우와 예쁜 꼬리와 날개가 달린 원숭이네 조그마한 베이비콘은 우와 예쁜 베이비콘이 나왔어 그 다음 누구꺼 제꺼만 해볼게요 우와 소준이 황금색인데 오 무지개다 무지개 무지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형일까 궁금하다 과연 과연 우와 하얀색 이쁜 인형이다 베이비콘은 뭐가 나왔을까 오 귀여운데 냄새는 안 나는데 와 소준이도 귀여운 거 나왔다 이제 지효 한번 해보자 지효 무슨 무늬일까 도넛이다 오 도넛 뭐지 오 아 이 털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 털도 길고 귀도 기네 우와 눈이 황금색이야 지효의 베이비코는 뭐에요 호랑이다 완전 타노랑이 오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놓고 이거 봐봐 쓸데없네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어 얘들아 이거 다 버린다 제바 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거 다 쓸모 없을 거 같은데 모두 다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이것들 어디다 쓴다는 말이야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 알겠어 니들이 잘 가지고 놀아봐라 네 어떻습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네 누나 어 왜 그래 아 가방을 좀 더 예쁘게 꾸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 이게 있잖아 아하 스팸클 아트가 있었지 서준아 응 이건 여기다가 달면 예쁠 것 같지 난 여기다가 달래 좋아 우와 예쁜 가방이 완성됐다 누나 정말 이쁘다 서준아 고마워 아 서준아 왜 그래 너무 숙제하기가 싫어 서준아 그럼 우리 베이비콘을 이용해 볼까 요 베이비콘으로 뭘 하게 잘 봐 일단 베이비콘을 꺼내고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다 서준아 연필 줘봐 응 자 연필에다가 베이비콘을 자 어때 우와 뭔가 색다르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숙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고마워 뭘 얘들아 네 뭐하고 있냐 저희가 스팽글아트로 커튼을 꾸며봤는데요 어때요 우와 커튼이 훨씬 이뻐졌는데 이거 봐요 버리면 안 되겠죠 오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먹보시처럼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알겠죠 네 거인을 조심하라 먹보시 이야기 끝 자 이제 우리 아기도 잘까 네 제빠 오 서준아 왜 저 밤에 잘 때 무서워요 아 그래 서준이 잘 때 무서웠구나 네 제빠 응 사실 저도 좀 무서워요 아 지우도 좀 무서웠었어 그러면은 제빠가 이걸 보여줄게 어 제빠 이게 뭐예요 제빠도 너희들한테 배워서 레인보우콘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봤어 이 레인보우콘에다가 등을 넣었거든 이거를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면은 잘 때 덜 무서웠겠지 네 그럼 우리 애기들 이제 잘 자요 네 자 불 끈다 bye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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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들